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오늘도 왕초보맘님을 위한 모듬세트인데 할인율이 50%에 육박합니다. 오늘은 파랑새 모듬세트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파랑새 모듬세트 자, 이 아이는 제가 작년에 아마 심었던 아이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10종을 어떤 아이를 주는지 자,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 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무거졌나요? 어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저희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파랑새 만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허벅지를 찌르면 분홍새로 갈 나이 파랑새 만원, 만원 다 내냐고요? 아이고, 자, 이렇게 11번 세트로 왔고 파랑새 모듬세트 10종이고 5만원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약 48% 에이그, 택배비하고 쑥쑥이까지 빼면 50%가 훨씬 넘는 할인을 해드립니다. 자, 파랑새 보셨어요? 일받다. 파랑새 모듬세트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 꼭 해주세요. 아이고, 착하지. 자, 그 다음에 레드벨벳. 이 레드벨벳은 제가 작년에 우리 농장에 들어온 아이예요. 자, 레드벨벳은 만원에 지금 현재 판매하는 아이. 아이고, 많아가지고 그냥 어찌 할 줄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아르재는 굳혀짐은 어떤가요, 구독자님?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아르재는 큰 화분에 심지 마세요. 아르재 만원. 만원 다 받냐고요? 아이고, 50% 한다니까. 그 다음에 자, 아이스에이지 무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금에서 무지를 골라 나온 아이. 혹시라도 적심하면 금이 나올 확률이 있는 아이. 저 그냥 이름은 아이스에이지로 써드릴게요. 짠짠짠짠짠짠. 아, 이 아이는 외두이고 군생도 있고 외두 이두도 있고 군생도 있습니다. 운 좋으시면 그렇게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원종 엘리자베스. 저희 손녀딸이 분갈이 해놓은 아이. 자기가 마치 자기꺼 있냐. 이름을 다 써놓고 올 때마다 할머니 다 팔았어요. 물어보는 아이. 원종 엘리자베스. 저는 묵은 아이가 있는데 세수대야보다 훨씬 큰 화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묵혀보시길 바래요. 자, 원종 엘리자베스. 만원에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키스키스. 아이고 세상에. 키스키스는 제가 묵혔잖아요. 2도 3도로 분지하는데 화이트 그린이 분지는 저리 가라 합니다. 너무 퍼스나고 너무 예쁘다.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 매장에서는 만원에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이. 그 미네르바. 유아이는 지금 조금 키웠는데요. 굳혀보시면 정말 젤리젤리 하면서 색감은 보라보라 하면서. 자, 유아이도 저희가 만원에 판매하는 아이. 그 다음에 저희 레볼루션은 사실 제가 사랑하는 다육이에요. 애다육이라고 할까요? 자, 레볼루션만큼 이쁜 아이 못 봤어요. 그래, 어느 날 내가 레볼루션 묵은 아이를 보고 뿅 반해서 수집하고 있어요. 현재 판매하는 아이는 얘는 6,000원인데 따로 추가 구매하시면 6,000원입니다만 6,000원입니다만 전체 세트로 10종에 오늘은 5만원. 자, 캡틴. 아유, 캡틴은 대형 품종이라서 퍼스나게 키워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캡틴은 이렇게 키워보세요. 아따 멋있다. 요런 아이들은 다 2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바로 제 코앞에 있는 아이들 캡틴입니다. 캡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앙코르. 앙코르 맞아요. 저도 앙코르를 지금 해수로 2년째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몸값이 거였던 아이. 아이 비쌌어요. 비쌌어요. 자, 제가 파랑새 11번 세트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랑새 모듬이라고 하셔도 되고 수도 없이 많은 10가지를 봤지만 5만원 결제하시고 할인은 정확하게 48%인데 무료 택배 쑥쑥이까지 드린다면 50%가 넘는 할인 혜택률. 자, 그 다음에 쑥쑥이는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이런 흙이랑께. 이런 흙. 자, 이런 흙을. 이런 흙을. 자, 이렇게 이렇게. 다육이. 저희. 어휴, 나예요. 나예요. 아이고, 이뻐라. 2kg 5,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를 드린다는 뜻이고 추가로 좋은 흙을 구매하고자 하시면 10kg 2만원에 택배비 4,000원은 구독자님이 내는 거예요. 흙은 저희가 택배 보낼 때 7,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이 4,000원 내가 3,000원에서 물어. 자, 이렇게 멋진 다육이 얼만큼 잘 키워요? 이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 정말로 다육이 하나는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다육이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키운다. 왜 그러냐? 환경도 좋아요? 에이그, 1번은 흙이에요. 자, 요만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 흙. 다육이 전용토 2kg를 드립니다. 왜? 왕초보만 처음으로 다육이를 구매하시면 흙을 어떤 거 써야 돼? 우리 집 앞에 화단에 퍼서 쓰면 될까? 땡.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육이 전용 흙을 사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2kg 드립니다. 자, 파랑새 11번 모듬 세트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냥 세트 달라 그러시면 저희가 쭉 지나오니까 벌써 11번까지 갔더라고요. 파랑새 모듬 세트 달라 하시고 자, 쑥쑥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쑥쑥이 만드는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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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포,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짠짠짠짠짠짠짠짠. 이거는 2만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리비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키로 정도. 자, 여기다 쏘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픽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임바사 2키로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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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픽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리비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쉽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산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키로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키로 소리마사 2키로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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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키로 소리마사 2키로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혼탄이죠. 혼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솜으로 쑥쑥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3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꼬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입꼬지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이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호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3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천 5백원 나는 보라색 달러 연두색 달러 원형분 17호 5개 1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러 연두색 달러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1개 4천원 그리고 저면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 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천원 저면통은 5천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천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 구제하시면 수퇴원 구매하십시오. refresh